어 참 누가 그렇지만 나의 찬이 좀 있어요 매팅 걸립니다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연결을 시키면서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공격 성공 자 김민호는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요 포핸드 2대4입니다 이거 안전하게 일단은 아 자 롱플레이를 두 선수가 하고 있어요 아 네네 마치 세이크핸드가 탑스피를 하는 것처럼 김민호의 흐름이 좋습니다 테스 볼 아 좋았어요 성공 반하나 플립 깔리죠 예 깔립니다 네 아 아 아 지더라도 3대1로 지길 바랄거에요 그렇죠 우민서 짧은거 두개 다 찍혀야 되니까 짧아요 이번엔 아 아 될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8대8 아 아 아 바이 9패 9패 중에 단 한번도 0대4패배는 없었거든요 음 굉장히 좋을거에요 그렇죠 서브뉴철입니다 서브뉴철입니다 예 노셨네요 오오옷 김파이 맞아요 안 나는 지점이였습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사실이 나네요. 자 김민호는 오민서가 강한 공이 지금 강하다는 걸 또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아 이런 거. 김민호가 참 영리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나 서브는 두 개를 띄고 있습니다. 네트의 보안으로 갈수록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. 아아 나이스. 오민서 한 점 차. 4 대 3. 앞서 있는 김민호. 김민호가 잘해줬습니다. 3 대 5. 두 번째 게임부터 살아났어요. 두 번째 게임부터 후반부터. 야 여기서는. 6 대 4. 야 오민서 한 점. 6 대 5. 포인트였어요. 다시 보니까 반환 플릭을 제대로 했어요. 서브 득점이었습니다. 세븐홀입니다. 나갔어요.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됐으면 좋겠습니다. 7 대 9. 강차. 다시 때립니다. 나팔하셨습니다. 나팔하셨습니다. 8 대 9. 보민서 서브. 아아. 아아. 나팔하셨습니다. 나팔하셨습니다. й아. 전화. 10회 차 렛칭. 10회차 렛칭. 오늘이. 10회차 렛칭.